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늘의 미국 갈 때는 시사만평 강예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시사만평을 하루 늦추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로 늦추고 어제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을 미국에 살고 있는 코리안아메리칸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바라본 시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매체를 통해서 한미정상회담을 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난 뒤부터 쭉 몇 시간 동안 생중계가 됐는데 그것을 보신 분이시라면 온통 뉴스가 한미정상회담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참과 아니면 현실과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한국의 특정 본인이 원하시는 매체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이거 뭐야 뭐 이건 이렇게 왜 못했어 뭐 이거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비교적 미국에서 그냥 가장 사실 일어난 것 그대로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하면 보통 세 가지 정도로 나누죠. 기본적으로 정상회담 전후에 분위기가 있고 정상회담 당시에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회담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는 공동성명이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때는 제가 어제 방송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자회견과 성명이 두 나라에서 발표하는 것들이 또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차이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와 같은 한미정상회담은 기자회견과 성명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어쩌면은 그 분위기 같은 것들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중요한 점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그 남북한 관계나 백신이나 그 밖의 한미동맹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었고 4년 전에 정상회담 4년 동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몇 번 만났기 때문에 그때와 굉장히 비교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먼저 분위기부터 전해드리면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두 번째 국가원수를 초대를 하고 맞이하는 그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예우는 최고였고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무슨 대단한 만찬이라든가 대단한 오찬은 없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크랩케이크 무슨 샌드위치 비슷하게 드시고는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백악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전부 벗고 있었고 그리고 거리 두기도 별로 하지 않았고 대신에 이제 인원 같은 것은 굉장히 제한을 했죠. 한국에서 오실 때도 이만큼만 와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할 때보다 약 반 정도밖에 수행 인원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부분들은 있었지만 만찬을 못 했다던가 오찬을 못 했다던가 그 이외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대통령과 회담을 하기 전에 부통령과도 이제 잠깐 만나고 할 때도 부통령도 어떻게 하면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 측이 가까운가 하는 것을 부각시키는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짧은 말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카멜라에리스 부통령은 나의 고향 하면서 엄마의 고향이죠. 인도와 한국이 굉장히 가까워요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미국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이 사는 곳이 가장 많은 곳 한국을 제외하고 한국 밖에서 코리안들이 가장 한인들이 한국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제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저의 집이 있는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깝다는 것을 보여줬죠. 그리고 대통령 보좌관들도 만났고요. 대통령 보좌관들 뿐만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과도 짧게 얘기하고 길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후에 관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기후 특사, 존 케리 특사도 있고 국방장관도 있고 이런 형태로 쭉 회담을 했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와 한국전기념비 이런 곳에도 방문을 했고 기업 관련으로 일한 것은 이번에 아주 성과가 좋고 많았던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말은 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문재인 대통령과 본인이 회담을 하고 있는 동안에 스태프들이 자꾸만 와서 중간중간 시간이 다 됐는데요. 시간이 잘 됐는데요. 이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 미팅이 미팅을 너무너무 인조이 했기 때문에 다른 스케줄들을 뒤로 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외교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진심이 있을 수도 있고 진심이 몇 퍼센트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보여준 굉장한 환대 지난번에 일본 총리와 회담할 때는 이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일본 총리와 회담할 때는 그때는 미국이 바이러스 사태가 더 심각했었기 때문에 두 사람 전부 가까이 이렇게 서서 기자회견을 할 때도 상대가 말할 때 마스크를 쓰고 있고 거리도 충분히 뒀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번에는 마스크 쓰기 하지 않았고 그리고는 94세의 한국전쟁 영웅 랩퍼켓 주니어 예비 대령 매달 수여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백악관에서 두 번째 이제 국가 정상을 맞이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 방문에 맞춰서 매달 수여식을 하는데 그 매달 수여식을 줌 미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백악관에서 직접 하면서 가족들도 많이 나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스크도 안 쓰고 거리두기 하지 않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한마디 하시라고 하고 이게 다 한미동맹을 강조를 하는 그런 부분이었죠. 70년 동안 우리는 서로 이 한미동맹 이것을 위해서 정말 많은 희생도 했었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역시 첫 번째 대통령으로서의 매달 수여를 한국전 참전용사 스토리는 어제 말씀드렸죠. 205였던가요. 고지 전투에서 다쳤는데 발에 수류탄을 맞고 했는데도 이 부하들을 넘버 투맨이었어요. 포스트 루터는 그래서 부하들에게 막 일이래요. 제가 전투를 하게 하고 했었던 바로 그분께 94세인 이분께 괜찮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해서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도 제가 이런 매달 수여식에서 대통령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건 처음이라고 들어서 영광스럽고 고맙고 이런 모든 분위기들이 한국과 미국의 동맹 강화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분과 이분 한 30분 정도 됐잖아요. 매달 수여식이 그 30분 정도 되고 수여식에서 나중에 이제 대통령 사진 찍고 대통령과 포스트 레이디 사진 찍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도 같이 사진 찍고 할 때 이 사진이요. 94세의 이분이 이분의 그 키 높이에 앉아계신 그 전에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허그도 하고 서서 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고 훈장 받을 때 오래 서 계시기도 했지만 이분의 거기에 맞춰서 앉아서 다른 가족들 뒤에 서 계시고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딱 키 높이에 맞춰서 앉아 주잖아요. 다리가 거의 바닥에 닿은 채. 이게 이제 두 사람의 두 대통령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것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그런 때인데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죠.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이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대통령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순서나 얘기하는 안건의 길이를 보면 아 지금 이 대통령이 이 나라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미국이 주최국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것을 보면 제일 앞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과 핵 문제를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며 함께 풀어야 된다. 그럼으로써 성김특별대사를 북한 대사로 임명을 한다. 이런 얘기를 제일 먼저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70년 동맹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도 태평양까지 같이 곁들여서 어제 이 기자회견을 쭉 보신 분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순서대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국과 대만 관계에 대해서 무슨 대만 해업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이 백신이었습니다. 55만 명인 한국군에게 백신을 공급을 한다. 미군과 접촉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한국군은 그리고 2021년 올해 여름부터 2022년 내년까지 굉장히 10억 도수 정도를 더 생산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에서 생산하게 된다는 얘기를 했고 기후변화, 한국이 협조하겠다. 이산화탄소 방출량 줄이는 것. 그 다음이 5G, 여기서 이제 G5를 하다가 내가 새로운 G7 이런 국가 조직이 있잖아요.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말실수는 워낙에 잘해요. 바이든 대통령이 해서 한 번은 프레시던트 문, 프레시던트 문 하다가 또 총리라고 한 번 얘기한 적도 있어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고요. 금방 또 본인이 알아서 고칩니다. 그래서 이 5G, 6G 텔레콤 네트워크를 같이 개발한다는 점. 또 하나 순서는 뒤지만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활짝 웃으면서 미국이 원하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반도체 칩 공급 뭐 이런 것들 이제 미국 자동차 회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 있잖아요. 거기에 삼성, LG는 자동차, 건전지, 배터리요. 그리고 현대가 이런 나라들이 미국에 투자를 한다. 투자 액수까지 250억 달러인가요 얘기를 하면서 지금 관계자들이 여기 와 계시죠. 한 번 일어나 주세요. 고맙습니다 하고 박수를 치게 하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왜냐 이렇게 한국에 투자를 해서 아니 미국에 투자를 해서 미국에 물자도 주고 미국이 지금 원하는 것 미국의 일자리도 늘린다. 그래서 이제 플리즈 스탠드업 하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박수를 치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때와 다르죠.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꼬바라 삼성이 여기 내가 이렇게 압박을 해서 내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했어 하고 본인, 본인을 이제 항상 추켜세우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고맙습니다. 저분들께 박수 쳐드립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다르다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 에이션 아메리칸 혐오 방지법에 본인이 그 전날 서명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프랭클리 솔직하게 말하자면 쉐임드, 쉐임이라는 단어를 두 번을 썼습니다. 정말 미국이 부끄러운 일이죠. 미국이 특정한 이런 에이션 아메리칸을 그런 그런 일로 혐오하게 된다는 그렇게 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 그렇게 혐오를 하는 일부 미국인이 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이러한 반응이 없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들을 생각을 해서 한국 대통령이니까 한국 대통령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일을 하는 미국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그 일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법에 사인을 했습니다. 법안에 사인을 해서 법이 됐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있잖아요. 케이팝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반응 아주 좋았죠. 그리고 또 이제 유니버설이다. 케이팝 팬은 지금 유니버설이라고 표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스카상에서 한국 여배우가 조연상 받은 윤여정 씨라고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한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았지만 그리고는 패러사이트 기생충에 대해서도 말했잖아요. 지난해에 여러 개 부분 네 개 부분이라고까지 했던가요. 그 상을 받고 한 건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과 미국이 관계가 좋아지면서 서로 이것도 역시 문화적인 교류지만 동맹과 연관이 있는 거다. 여기까지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순서별로 한 얘기였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일 앞에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신은 한국에서 최대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짧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얘기를 한 그대로 그리고는 참전용사 매달 수여식 나를 이렇게 해주고 대통령으로서 처음 해주고 너무 고맙고 뭐 이런 얘기들 하고 또 민주주의와 한미동맹 강화 같은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이번에 아주 긴 시간 동안 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따로 또 같이 회담을 하면서 우리는 실외가 쌓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중간 부분쯤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하고 싶은 얘기였고 시간 할당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시급한 문제가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은 바이든 대통령도 그 앞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 성김 특별 대표가 이제 임명되고 하는 것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발표를 할 때 여기 와 계시죠? 하면서 이제 성김 대표를 일어서서 소개를 하고 박수 친 사람이 있고 합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입니다. 한국이 아주 그동안 압박을 많이 했거든요. 빨리 그 특별 대사를 임명해달라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아무튼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것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또 빨리 하고 싶었던 것은 타임라인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많이 시간 할애를 했지만 그러나 이제 특별한 성과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건 안 돼!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미국도 나중에 성명서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충분히 상호 이해와 존중 아래 회담이 이어졌고 성명서가 작성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전시 작전권에 대해서는 이것도 중요한 거죠. 미사일 지침 같은 것을 끝내는 거니까요. 최대 개발할 수 있는 거리가 800km, 500마리였던 것을 완전히 없앴으니까 마음대로 사정거리 없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중국이나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선진기술 생산역량 파트너십이다. 이제 백신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백신을 한국에서 이제 생산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로 퍼지는 것도 맞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주문할 수 있는 한국이 주문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첨단 기술에 있어서의 어떠한 서로의 협력 같은 것 이런 것을 얘기를 했고 기후변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성명을 일단 조금 보자면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들이 발표한 것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의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마스크 쓰기를 처음으로 안 했다는 겁니다. 백악관에서. 거리 두기도 처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달랐고 이것은 미국에서도 이제 그만큼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잡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이 명예의 훈장을 그분께 드리는 랩 패커 그분께 드리는 이것을 직접 백악관에서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마스크 쓰기라든가 거리 두기 가이드라인을 좀 완화시켰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보시면 압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기자회견에서 제일 첫 번째 기자가 미국의 ABC 기자인가 그렇죠. 뭘 물어봤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흔한 일입니다. 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굉장히 아쉬워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남북정상회담이나 여러 가지가 더 중요하게 부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태가 아니었다면. 그런데 첫 번째 미국 기자가 한 질문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음 하려고 하니까 기자가 다시 똑똑하잖아요. 얘기를 하죠. 제가요. 한미정상회담에 관한 질문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우선 첫 번째 질문은요. 이스라엘에 관한 답변은 말씀 안 드리겠어요.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우선순위가 이스라엘 뭐 이렇게 됐는데 타임 스케줄이 북한 핵 문제 이런 타임 스케줄 뭐 이런 중요도 같은 것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로 북한 핵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긴급하게 북한과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에도 합의를 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또 다른 기자가 물어봤어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뜻이 있느냐. 만나겠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3월 달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었던 것과 다른 답변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만날 인텐션이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있다고 했어요. 조건이 맞으면 조건제를 붙였어요. 그때 미국 기자가 당연히 팔로우 질문이 들어갔죠. 그 조건이 뭔데 물어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핵 포기한다는 이런 것을 보여주면 그런데 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전 행정부가 하고 실패한 것처럼은 안 해. 국제사회의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같은 사람을 김정은이라는 이름도 어제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핵에 대해서 말했어도. 세계에서 아주 지도자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말하자면 실패한 회담. 난 그런 거는 안 해. 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게 될 때는 충분히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을 다 계산을 해보고 그것도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듣고 뿐만 아니라 미국 내의 자문들의 얘기를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맹국 한국을 포함해서 다른 동맹국들과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하겠다. 갑자기 김정은을 만나고 나서 한미합동군사훈련 이번에 취소. 이런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달랐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기 전에 그 이 질문을 먼저 받았죠. 미국 기자로부터 받았죠. 중국과 대만 이슈에 대해서 혹시 웃으면서 우리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이 대만 중국에 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압박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기자도 약간 웃으면서 물어봤죠.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말로 물론 영어로 동시통역되는 게 미국에도 다 방송이 됐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압박은 하지 않은 아니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압박은 저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만 해업 문제 그쪽에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동으로 했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일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사람 두 사람에게 질문을 받았거든요. 한국 기자에게 또 남자 기자가 질문한 사람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미국은 백악관 출입 기자 이번에 여자 기자가 두 사람 다 질문을 했었나요?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은 기억력이 더 좋으시니까 제가 한 사람 여성은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CBS, ABC 둘 다 여성이었던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기자 발언권을 질문권을 주면서 여자 기자는 없나요? 한국 측에서는 딱 물어봅니다. 그런데도 공백이 왜 그렇게 길어요? 빨리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되는데 그 질문 순서가 정해졌던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은 정해져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정해져 있던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빨리 그러면 정해져 있으면 빨리 나오던가 아니면 아무라도 빨리 얘기를 하죠. 뭐 코리아 헤럴드 기자가 질문을 했죠. 한국에서는 백신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물어보니까 이미 그 전에 여러 번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얘기를 한 것처럼 하면서 백신을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생산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추가 질문이 좀 저는 저 같으면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뭐 백신 여기에 얼만큼 주느냐는 큰 관심이 없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계속 추가 질문을 누군가가 했었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아니 또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질문 좀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저로서는 굉장히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마지막 질문이 미국 측에서 했는데 며칠 전에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밤에 심야 터크쇼에 나와서 이제 국방부와 민간에서 부르는 UFO 비화학인 비행물체에 대해서 부르는 용어가 조금 다른데 그 UFO에 대해서 뭐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걸 뭐 봤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는데 뭐 이 정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다시 물어볼 게 굉장히 노련한 거예요. 이 사람은 가볍게 취급해야지 될 질문과 무겁게 취급해야지 될 질문과 외교적으로 답변을 해야지 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노련한 기자회견이었다. 저 뭐 어디서 폭발물이 터져. 어째 말폭발이야. 이런 것 하나도 없이 굉장히 정상적이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성명을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데요. 아 그리고 나서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저쪽 뒤로 내려가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냥 터벅터벅 혼자 가는 거예요. 문 가까이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손님이니까 안쪽으로 대우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께서 화면으로 보실 때 왼편 안쪽 그리고 문가에 바이든 대통령이 있으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아! 하면서 그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 오디어리조라는 게 딱 맞는 거예요. 아! 하면서 내가 아이고 내가 손님을 입고 나갔네 이런 표정으로 컴온! 하면서 친구처럼 그랬다고 이미 앞에 얘기를 했잖아요. 스태프들이 자꾸 와서 시간 다 됐는데요. 시간 다 됐는데요. 하는데 너무나 그 회담을 인조이했기 때문에 다른 걸 다 뒤로 제쳤다는 거예요. 컴온!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같이 내려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성명입니다. 공동성명에서는 성명서가 아주 길어요. 그리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말로 이미 다 번역이 돼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지난번에 일본 총리가 와서 공동성명이 발표가 됐고 했었을 때는 일본에서 강조한 것과 미국에서 강조한 것이 다르다 하고 미국 언론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 없고요. 한국말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북한 핵 문제 또 뭐 백신 문제 뭐 대만 문제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 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하고 성명에서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의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확인했다. 다 포함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그리고 오바마 스타일도 아니고 부시, 트럼프 스타일도 아닌 바이든만의 것 모든 것을 다 포괄해서 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죠.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북협력 지지한다고도 써있고 대만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업에서 평화와 안정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처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대상이 누구겠어요? 중국.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뭐 이런 거요. 그리고 북한 인권도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 제공을 계속 추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북한 문제와 안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나 성명서나 별로 특별하게 다른 게 없어요. 이제 여기서 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 한국 측의 성과를 보자면 기본적으로는 성힘, 북한 특사를 딱 선택을 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압박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북한 특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안건을 지금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도 처음에는 별로 언급을 안 하고 그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 머릿속에는 중국, 또 기후변화, 기간산업 이런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북한 뭐 아직 이렇게 하는데 이걸 문재인 행정부에서 압박을 해서 성힘 특사를 이제 그 임명을 한 거죠. 성힘 특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역시 북한 특사를 해봤기 때문에 완전 최적임자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때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만남을 추선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분이 무슨 정치 세계 세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동아시아, 태평양 그런 분야의 시니어 어피서로 일하고 있는데 차관보로 그리고 한국 대사를 지냈기 때문에 한국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사도 지내셨잖아요. 필리핀 대사를 먼저 하셨던가요? 한국 대사 끝내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6자회담에서도 미국 특별 대사였으니까 그야말로 한국이 압박을 해서 성김이라는 북한을 잘 알고 이분 한국말 하시거든요. 저는 전에 우연히 길에서 한번 이분과 형님을 부모님이 LA에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치몬드라는 지역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계시는 분들 아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제가 거기 이제 커피샵 바깥에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 한국분들이 지나가시는데 남자분들이 키가 크신 남자분들이 보통 이제 한국분들이 거기도 많이 다니는데 알랄랄룰루 예쁘게 입은 여성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듬직하게 생기신 남자분들이 지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성김이신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잠깐 쉬실 때였어요. 굉장히 한국말도 잘하시고 당연히 한국말 잘하시는 거 여러분들 다 아지만 그냥 잠깐 본 그분은 그 형님도 그러시고 무척 사람은 거의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구나. 굉장히 겸손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이제 부모님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부모님을 뵈러 오셨다던가 뭐 이런 형태의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가족 간에 화목하구나 이런 느낌을 느꼈거든요. 한국적인 정서가 무척 많고 한국을 잘 앓고 미국의 국무부에서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공과 사를 기본적으로 구분할 줄 알고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게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조건이 맞으면 만나겠다 했는데 지금 북한으로서는 원조해 주겠다 했지만 바이러스 무서워서 원조도 안 받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뭘 준다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 가서 성힘 대사가 일하기도 사실은 힘들기는 하죠. 뭘 준다고 해야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가 4년 반 남았으니까 서두를 필요도 없는 거고 서둘러야지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거고 해서 성힘 북한 대사가 제일 먼저 해야지 될 일은 북한과 타진을 하는 거죠. 회담에 나올 의도가 있는가 있지 않는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요. 그리고 또 백신에 대해서는 크게 성과를 아주 성공적입니다 하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미사일 지침 종료라는 것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국민에게 굉장히 우리 큰 성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최대 사거리 탄도탄 중량 같은 것을 해제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42년 만에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한국대로 할 수 있다. 주권 회복인 거죠. 미사일 주권 회복. 이 두 가지 그리고 3월 달에는 안 맞나 했는데 특별 대사까지 임명을 하는 것이니까 이건 굉장히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이번 회담으로 진전이 있었다고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백신에 대해서는 파트너십을 강조를 했죠. 미국의 기술 그리고 한반도의 생산 능력 때문에 이제 많이 생산을 해서 다른 나라들 백신 접종하는 거 돕고 한국은 당장은 55만 명. 미국에서는 미국 눈치를 봐야지 되는 겁니다.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전 세계 국가의 반 정도가 미국의 지금 뭐 수압이라든가 백신 달라 지원해달라 우리에게 팔아달라 하는 건 어느 나라만 주고 어느 나라는 안 주고 이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물론 한국의 사람들에게 주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도 명분이 있죠. 한국군의 군을 그 용으로 준다 하면은 한국군은 미국군과 미국인이잖아요. 접촉을 하니까 아 이거 미국에도 좋은 거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모더나와 모더나를 한국에서 승인을 했고 모더나를 한국에서 이제 삼성바이오텍이 이제 생산을 한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선권 같은 것이 더 주어질 수도 있고 하는 그 정도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캐나다가 오더를 국민의 5배를 해놨다라고 하지만 지금 막상 맞은 사람은 전체 인구의 4% 미만이거든요. 한국도 지금 뭐 인구 전체보다도 더 많은 분량을 뭐 이렇게 확보 가져간 건 아니고 주문 확보 이 정도는 했지만 맞은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영국이 30% 정도 미국이 37% 정도 풀리 접종한 사람 두 번 다 접종한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신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아 박수 쳐주고 반도체 뭐 이런 거 한국이 이제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이 그토록 원하는 반도체 칩 같은 거 자동차 얼마나 지금 기간산업과 자동차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것을 또 생산을 해주고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도 충분히 그리고 대만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하게 원론적인 것을 얘기를 한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것도 끌어냈고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우 잘해줬어요. 그리고 그 기자회견하고 매달 수여식하고 이런 모든 부분을 충분히 예전에는 뭐 어떠한 때는 이게 아마 나중이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두 번째니까. 뭐 중간에 끊어요. 이 두 나라 정상이 딱 앞에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고 이렇고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이 패러사이드가 상을 받았고 이게 한국과 미국께 좋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처음에 이제 딱 다른 나라 대통령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또 영어도 아니잖아요. 이번에 이제 영어 더빙이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근데 영어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확 거기서 끊어버릴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충분히 다 매달 수여식까지 이게 이제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거기까지는 예우를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사태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뉴욕타임스는 보도도 없는 것 같아요. 어제는 그나마 기후변화 이거에 신경 쓴다고 보도하더니 없는 것 같고 뭐 보도들이 있어도 단신단신으로 웹사이트에는 AP통신 이런 데는 통신이기 때문에 각 매체의 뉴스를 배포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도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로이터, UPI, AP통신 이런 데 것을 그냥 가져다가 그 웹사이트에서는 쓰고 워싱턴포스도 그냥 살짝 얘기를 하고 뭐 BBC방송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극박한 이슈가 없다. 극박한 이슈가 없었다. 미국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를 굉장히 아쉬워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본 그 한 가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답변할 때 물론 이스라엘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기자들이 뭐 두 사람이 벤자멘 네타냐오와 전화통화를 많이 했고 그런데 도대체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한 거야. 뭐 휴전을 하기로 해서 했는데 또 그 다음에 약간의 막 불안불안한 분위기들이 있고 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하니까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 네타냐오와 개인적으로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니까요. 30대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개인적으로 협상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처럼 개인적으로 협상한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아는 네타냐오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절대로 욕도 안 해요. 네타냐오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저 사람 네타냐오에 좌절했다. 휴전하라고 저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마지못해 가까스로 했잖아요. 하루 그것도 시간 보내고 나서 그런데도 네타냐오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이든의 스타일인 거예요. 네타냐오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었다. 지켜라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본인과 같이 개인적으로 전화통화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아 문재인 대통령과도 개인적으로 무슨 얘긴가를 서로 주고받았겠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도 있을 테고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 요구라기보다 서로 요청한 것이 있을 텐데 공개적으로 말한 것 이외에 성명 같은데 예를 들어 들어가지 않아도 양쪽 국가의 대통령의 대통령의 권한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서로 협조하기로는 했을 수도 있겠구나. 저의 짐작입니다. 이건 저의 짐작이고요. 그러면서 공개적으로는 언급 안 한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당연히 있겠죠. 근데 얼만큼 더 많으냐 적으냐 이런 차이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간을 많이 보낸 편이잖아요. 많이 보내고 예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하고 이럴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을 혼자 다 하기 때문에 말할 기회를 안 줘요.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처럼 매달 수여식을 하는데도 한 말씀 괜찮으시다면 해주시죠. 그것도 공손하게 얘기해. 기회를 안 줘서 나중에 이제 정상회담 하고 나면은 무슨 회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우를 후지게 받았다. 어쨌다. 이런 곁다리 얘기만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것을 쭉 보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쉬워하는 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저의 추측입니다. 어떤 점에 대해서요. 만약에 지난 4년 동안에 4년을 바이든이 트럼프가 아니고 대통령이었다면 그랬다면 북한 핵 문제를 푸는데 오히려 본인이 이제 4년 동안 이렇게 해온 것으로 인해서 지금쯤이면 많은 성과가 있지 않나요. 안 했을까 하는 지난 아쉬움을 느꼈으리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런 거의 확신이 들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제 한 2년 동안 열심히 금방 될 것 같았죠. 노벨상 타세요. 노벨상 가지시고 저희는 신리를 추할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좋아서 뭐가 막 되는 것 같죠.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국제적인 이슈가 사람이 세계관이 없이 거기에 관한 지식이 없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이 다른 나라에 대한 배려 없이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더 위험한 것까지 안 간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했다면 지금쯤이면 이렇게 북한이 획 털어져서 뒤돌아 앉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문재인 대통령이 해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의 기질이 있고 또 나중에 발전해가는 것도 있고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품성과 자질과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거기에 이렇게 더딥혀지는 레이얼드 되는 모가 있는데 두 나라의 정상은 이번에 정상회담을 아주 그냥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정상회담을 했다라는 게 제가 본 정상회담입니다. 이리하여 오늘 시사 만평은 하루 쉬는 게 아니라 내일 내일 여러분들께 시사 만평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최종 보고 보도 라고 할까요 강예신이었습니다.